선생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명칭은 족버그에 족을 써서 이제 족박스타 리그고요. 우승 상금이 이제 999만 원이고요. 그리고 준우승 상금이 만 원입니다. 이제 멤버가 이제 감스트, 타요, 이상호, 김민교, 앵지, 두단, 그 다음에 김창결 형님, 그 다음에 최군이 형까지 이렇게. 누나 잘하시겠지? 주영호 보여주자. 규단이랑 아 뭐야 아 공군이 형님! 아 근데 이런 좀 뭐랄까 족박 말고 좀 잘하는 상대 없어요? 규단이랑 둘이 붙어서 이긴 사람이 타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나 민균 왔단다. 몰랐는데 잘? 잘하고 오라고 누나. 그리고 파이팅 고마워. 문기다. 어! 파이팅해! 아! 아! 졸린 마린이 100개 넘으면 안 됩니다. 아! 통화! 고맙습니다. 두단이 복귀 전! 두단이 너 1년 만에 복귀 아닌가요? 야! 아 두영호. 61승 87패. 야! 복귀 전. 축하한다. 저 손이. 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 토할 거 같아요. 어머 어머. 아아아아... 김민교. 부심해라. 내 닉네임 봐라. 하하... 어... 민국행제. 어... 아아아아... 채팅만 치는데 괜찮은지 죽겠네. 씨... 레디. 산수요. 선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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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못 뛰었습니다. 오드론. 불행인건 대각선. 대각선 오드론. 과연. 아아아. 개망했다. 아이씨. 여기서 인구속 막혔을때 어떻게 해야되니. 가스를 짓고. 라바가 하나 더 나왔을 때 그걸로 저글링을 찍어야 돼요. 에. 그거아니요 오브러드찍는다. 그럼 대가루 그냥 찍으면 돼요. 에.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바 나오는거를 오브러드를 찍는다. 그냥 안 찍는대요. 아 이거를 빨리했어야죠. 오... 아... 아! 좋아요! 자자자자! SCB! SCB! 싸워야 됩니다! SCB! SCB 둘러싸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 막혔어요. 네.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이건 이러면 막혔어요. 와! 그리고 두 단위는 좀 많이 쉬었는데요. 아니, 노가스 아카데미를 지었는데요? 야... 이거 참... 어? 흠... 아, 이러고 나서 히드랄리스크대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근본이 없어요. 아니, 여기다 숨겨놨네? 아니, 여기다 숨겨놨네? 아, 이... 야! 삼성끝까지 짓는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끝까지 짓는 거는 이게 너무... 예... 가민반응인데... 어이구... 이거 일자로 간다고요? 두 단씨? 아니, 이게... 아니, 사람이 안... 뭐야, 이거 짐승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두 단위 꼴찌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리셋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성큰으로 한번 막았잖아요. 여기서 히드랄리를 뽑기보다는 오브로드를 두 개를 뽑았는데요? 그냥 진짜 농담 안 하고 툭 한번 때리면 성큰을 500개씩 박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네요. 입구 막고 존나 더럽네 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셀프로 지금 성큰으로 입구를 막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극찬한 거예요. 어, 잠깐만요! 아, 이거 숨겨져 있는 거 아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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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타블럭커 있어요! 스타블럭커! 야, 김빙교! 야, 김빙교 스타블럭커! 야, 이거, 이거, 이거. 스캡 뿌렸거든요? 아, 이거 럭컬을! 아, 이거 충격한다! 아, 영뮤탈을 간다고요? 올레벨티가 어쨌든 성공을 해서 지금 영뮤을 지금 뽑고 있거든요? 야, 빈질 판단은 좋은데요? 아, 이거, 아, 트위스트로 한 마리 죽었고 그리고 나 영뮤 갔다 한번 보여주고요. 가면 되거든요,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 출발하고 이 병력을 어떻게 강할 겁니까? 잠깐만요, 이거 엘리전됐어요! 이 병력을 어떻게 강할 겁니까, 이 병력! 진짜 개대박 판단이 있습니다. 뭐냐? 뮤탈로 스캔을 부셔요. 스캔을 부시잖아요? 그럼 이거 럭컬 한 마리?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자, 과연! 자, 과연 그 판단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자, 이거 지금 두 달이 당하겠고요. 자,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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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캔 확 보시면 됩니다. 스캔, 스캔! 스캔 부시면 돼요! 럭컬 한 마리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스캔! 스캔! 스캔 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건 두 달이 돈이 없어요. 자, 베슬! 안 돼! 제발! 베슬 따라가라죠! 베슬 따라가! 베슬 따라가! 지구 끝까지! 지구 끝까지! 그렇죠! 지구 끝까지! 야, 이거 역전! 이거 역전 나오겠는데요? 자, 잠깐만요. 이러면 스타포트 깨고 스캔을 부시잖아요? 그럼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12시! 12시에서 럭커만들면 되거든요. 12시에서 럭커만들면 되고 그리고 또 몰래벌티 한 칸 옆에 지었어요. 원래 일처리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한 칸 옆에 지었고 자, 스캔 뿌리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엘리전이잖아요. 엘리전인데 중요한 건 12시에서 12시에서 히드라가 나와야 되는데 뮤탈 나오면 김민군지 찾아가서 랜선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절대 하지 못하게! 이 씨... 아니, 아, 오버로드가... 아니, 뭐... 아... 아니, 아니, 그게 오버로드가 나온다고? 그래도 몰라요! 이 두 개가 미리, 미리 예약 생산해서 히드라리스 캐데들이 나올 수 있어요. 7시 테란! 몰래 캐고 있습니다. 몰래 캐고 있어요. 둘 다 몰래 캐고 있어요. 다 몰래 캐고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걸 엘리당했는데? 아니, 아니, 당신 졌어요. 아니, 이거 뮤탈 돌아가야죠. 아니, 당신 졌다니까 이거 깨지면 지잖아요. 아니, 모르나? 엘리라는 걸 모르나? 엘리를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엘리를 모르는 것 같은데? 엘리라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엘리라는 걸 마주 못 이렇게 껴어대 pron Apa freeze 一个技巧 힐링 영영 그래서 힐링 흔 canary 데이킹 영영을 내려 주십시오! 세원 와, 진짜 힘들 뻔했다! 와, 휘 environment 와, 진짜 김민교! 와, 진짜 김민교! 1-2-2-3 1-2-1 와... 진짜 힘들 뻔했다! 와...씨... 와... 와...씨... 진짜 힘들 뻔했다! 와! 와... 진짜 김민교! 와... 아 손 떨려. 미쳐버리겠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이스. 물타. 물 물 물. 나이스. 아 진짜 집합 잡다. 집합 잡어. 김민교 자기 몰몰은 할 줄 알지. 내 몰몰을 체크를 안 했구나. 나이스. 이겼다. 민교야 자만하지 말라고. 알겠지. 좋아하지 마라 학생들에 오셨다. 본인이 저녁을 찾는 건 없어. 왜 이런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자 그러면. 선생님. 조화하기도. 이렇게. 벌써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나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 저글링을 내가 막았잖아. 저글링을 막고 나서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언제 갈지를 몰랐어. 노카스 아카데미 너무 긴장해서. 공준이 중계 꼭 다시 봐라. 아 더워. 선생님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김두단 많이 컸다잉. 먼저 봐달라고 하고. 많이 컸다잉. 자. 그래도 이겼어요. 틀고지 않으신가요? 주단이 근데 이거 리그 하는 거.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게요. 도와달라고 하면. 오예. 단아. 도움 필요하면 말해 멘트 줘라. 아까 명경기는 피드백. 방금 게임은 피드백 할 게 없어요. 쓰레기 경기여가지고. 방금 게임은 피드백 할 게 없습니다. 넵. 쓰레기 경기였어요. 아니 귀엽네. 상대 500만 원이야? 어 이거 구단 욕심 좀 내볼만한데? 상대 다 저런 사람들이에요? 다 저 정도 경기력이면 존나 우승 후보네. 필요하면 불러와. 아무튼 단아. 네. 감사합니다. 티스 누나 오랜만에 해볼까? 안녕하세요. 어 단아. 단아 하이. 일단은 사람말 말고 강아지 말로 할까요? 어디로 가? 단아. 너 이거 우승하고 싶어? 그런데 욕심은 있나 보다? 아니라고? 1년만에 미친놈 됐네. 1년만에 받았네. 많이 아픈 것 같네요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디스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픈 것 같네. 또라이새끼네. 가셨는데요?